스가리아 6장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.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.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.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.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.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.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.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.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.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.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. 너는 사로잡혀간 사람들 곧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. 그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지금 스파니아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.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요호사닥의 아들 요호수와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.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.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. 이 사람을 보아라.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.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도단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.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험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. 한 제사장이 그 왕좌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. 그 왕관은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파니아의 아들 헨 곧 요시아를 기념하려고 주님의 성전에 둘 것이다.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.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.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.